아기와 관련된 꿈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흔하며 그 꿈의 해석은 꿈꾸는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 감정상태,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기 꿈을 꾸는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꿈의 몽 해석을 제공하며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기는 보통 순수함, 무고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아기는 아직 세상에 대한 경험이 없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꿈에서 아기를 보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 프로젝트, 혹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러한 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꿈은 새로운 책임이나 프로젝트를 맡게 될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아기를 돌보는 상황은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나타내며, 이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가짐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아기는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꿈 속에서 순수함과 보호본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기를 돌보는 꿈을 꾸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자신의 순수한 측면이나 보호받아야 하는 측면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기가 행복해 보이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아기가 울고 있거나 위험에 처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취약한 측면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기는 잠재적인 가능성과 기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기가 나타나는 꿈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아기는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기대하고 있거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신 중인 사람이 아기 꿈을 꾸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 경우 꿈은 임박한 출산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으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감정적 준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아기를 보는 꿈은 긍정적인 변화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아기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상황에서 만족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새로운 프로젝트나 목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기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다는 확신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아픈 꿈은 반대로 불안감이나 우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이나 새로운 시작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기가 병들거나 약해 보이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취약한 측면이나 보호해야 할 부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된 사람이 이러한 꿈을 꾸는 경우 이는 그가 새로운 책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잃어버리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인생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꿈입니다. 또한 아기를 잃어버리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제어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책임이나 역할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준비된 마음을 반영하며 특히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꾸는 꿈입니다. 또한 아기를 안고 있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나 내면의 순수한 측면을 수용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면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기 꿈은 사람마다 다양한 상황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꿈꾸는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통해 아기 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예들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김모 씨의 사례 김모 씨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 꿈에서 건강한 아기를 안고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기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며 그가 사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을 통해 김 씨는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으며 실제로도 그의 사업은 성공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사례는 아기 꿈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긍정적인 예감을 심어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임신 중인 이모 씨의 사례 임신 중인 이모 씨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 꿈에서 아기가 아프거나 약해 보이는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임박한 출산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아기가 병들거나 약해 보이는 꿈은 그녀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모 씨는 이러한 꿈을 통해 자신의 불안을 인식하고 출산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꿈이 단순한 예감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실제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둔 박모 씨의 사례 박모 씨는 중요한 직장 결정을 앞두고 아기를 잃어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아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가 자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 꿈은 박 씨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그는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꿈이 감정적 상태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기와 관련된 꿈은 새로운 시작, 보호본능, 순수함 그리고 삶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과 심리적 상태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아기 꿈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본 결과 이 꿈이 어떻게 꿈꾸는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기 꿈은 때로는 긍정적인 예감을 심어주고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을 반영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아기를 받는 꿈 다른 사람의 일에 관련하여 망신을 당할 꿈 가태어난 아기를 목욕시키는 꿈 자기보다 능력이 한 수위인 사람이 나타나 자신의 일이나 작품의 미비점을 보완해주게 됨 갓난 아기가 똥을 싸서 옷과 몸에 묻혀 기분이 나쁜 꿈 남에게 구설을 듣거나 창피를 당한다 갓난 아기가 오줌을 싼 꿈 개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꿈 망신을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 불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갓난 아기가 우는 것을 달래주는 꿈 어떤 고민거리로 인해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갓난 아기가 자기에게 붙어 떨어지려고 하지 않거나 등에 업은 채 힘이 든 꿈 매사의 어려움이 가정들 곤란과 장애 흉몽이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 것은 근심이다 갓난 아기가 책을 가지고 놀며 말하는 꿈 태몽으로 장차 아이가 자라 강단에 서거나 영구직에 종사하고 유명해진다 갓난 아기가 출산되거나 여러 명 모여있는 꿈 성욕을 억제할 수 없거나 일거리가 많이 생기게 된다 갓난 아기를 데려오는 꿈 답답한 일이 생기게 될 꿈 오한과 근심이 생기게 될 꿈 갓난 아기를 때리는 꿈 차분한 마음으로 일에 매진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꿈이에요 갓난 아기를 목욕시키는 꿈 자신의 일, 작품 등을 어떤 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더욱 안전한 것으로 해야 할 일이 생긴다 갓난 아기를 보는 꿈 일이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심하게 될 고민이 주의하세요 갓난 아기를 안고 출장을 가는 꿈 가는 곳마다 장애물이 많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한, 근심 걱정이 생긴다 갓난 아기를 안아주는 꿈 그 아이에게 행하는 만큼의 애착, 애정만큼 어떤 일거리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며 훗날 교활하고 음흉한 남자 또는 여자가 집안일에 관계되는 문제를 가지고 불쾌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 하루 온종일 기분이 불쾌하고 질병과 오한이 발생한다 불길, 근심이 생긴다 갓난 아기를 얻고 걷는 꿈 몹시 힘겹고 어려운 업무를 책임지고 하게 될 꿈 갓난 아기를 얻고 길을 가거나 차를 타고 가는 꿈 몹시 고통스런 일거리를 책임지고 그 일을 수행하는 일과 관계된다 갓난 아기를 얻은 여자가 따라오는 꿈 좋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되어 고생하게 될 꿈 누군가 시비거리를 가지고 방해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갓난 아기를 죽이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작품, 일거리 등이 성서되고 근심 걱정이 해소된다 갓난 아기를 험하게 다루는 꿈 굳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될 꿈이에요 갓난 아기에 관한 꿈 표시적으로 나타날 때와 창작물, 일거리 사업 등의 상징물로 나타난다 때로는 불쾌, 근심거리, 방해물 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갓난 아기의 똥을 만지는 꿈 아기의 똥을 만지는데 불쾌한 마음이 없어다면 하는 일이 성공하게 될 꿈 즉, 운이 따르고 일이 잘 풀리며 많은 재물을 얻게 됨 이와 반대일 경우 손해를 보게 될 꿈 갓난 아이들이 모여있는 꿈 주변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고심하게 될 꿈 갓난 아이와 수영장에서 노는 꿈 뜻하지 않은 일로 고심하게 될 꿈이니 주의하세요 갓난 아기가 된 자신을 어머니가 젖을 먹이는 꿈 행운이 가득할 길조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이 척척 이루어짐 거울을 얻고 결혼하거나 아기를 낳는 꿈 도량이 넓고 사교술이 능하며 세상의 가마를 줄 배우자나 자손을 얻게 된다 관에서 갓난 아기의 시체가 있는 꿈 자신을 힘들게 하던 모든 근심 걱정이 말끔히 해소될 꿈이에요 귀여운 아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꿈 기대하던 일이 이루어지고 기쁜 일이 생기게 될 꿈 남의 아기를 안고 문 밖에서 들여다보는 꿈 누군가 자신의 근심 걱정을 상담해 오게 될 꿈 남의 아기와 입을 맞추는 꿈 퇴락을 좋아하다가 독충에 쏘여 질병을 얻게 된다 망신살, 구설, 질병 등이 생긴다 남이 아기를 출산하는 꿈 남이 낳은 아이가 옷을 입으면 근심과 말썽, 손실이 생기고 옷을 입지 않은 알몸인 경우는 기쁜 소식이 오거나 재물이 생긴다 남자 아이를 때리는 꿈 성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꿈이에요 남자가 갓난 아기를 쓰나듬는 꿈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걱정만 가득해질 꾸미니주의 장애 요소로 인해 일을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가 아기를 낳는 꿈 온수가 대통하여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꿈 남편이 바람이 나서 아이를 데리고 온 꿈 서로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거나 남편에 대한 믿음의 겨려로 불안감이 표출된 꿈 누워있는 자신의 몸 위에서 아기가 놀거나 잠들어 있는 꿈 골치 아픈 문제가 있고 일을 해도 성과가 없이 힘만 들게 된 눈에서 아이들이 뛰어 노는 꿈 고달픈 일이 일어나게 될 꿈 하는 일마다 장애에 부딪혀 어려운 일을 막고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게 될 꿈입니다 다른 집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는 꿈 평온했던 집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꿈 갑작스러운 우한이 생겨 집안이 어수선해질 것을 의미합니다 등의 업은 갓난하기 때문에 힘이 든 꿈 하는 일마다 장애와 고난이 생길 꿈 모르는 아이를 본 꿈 자신의 일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꿈 모르는 아이를 안고 운 꿈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꿈이니 주의하세요 미친 여자가 아기를 얻고 쫓아오는 꿈 화재, 연탄가스 중독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 벌거벗은 갓난 아기를 쓰나듬는 꿈 모든 계획과 일에 차질이 생길 꿈 남들에게 망신당할 일이 일어나게 되거나 운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벗은 아기를 없는 꿈 온종일 기분이 불쾌하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게 될 꿈 병을 앓던 아이가 죽는 꿈 좋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될 꿈 자식 때문에 슬퍼한 일이 발생하거나 추진 중인 일에 실패로 고생하게 될 꿈입니다 부모님이나 조상님의 누군가가 아기를 얻고 걸어가는 것을 보는 꿈 근심거리가 생기거나 뜻밖의 말썽으로 마음고생을 하게 될 꿈이에요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고 진통하는 꿈 배우자나 연인 간의 비밀 기만등 속임수가 생기든지 결별이나 배반을 겪게 될 짐조이다 선녀가 아기를 가져다 준 꿈 태몸으로 정부 고관이 중책을 맡겨주거나 일국의 으뜸가는 학제가 되어 학문적 업적을 남길 아이를 출산한다 성인이 어린아이로 보이는 꿈 실제로도 성인이지만 아이가 다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게 될 꿈 상대방의 지식이나 능력이 미숙하다고 느꼈을 때 꾸게 되는 꿈입니다 아기 기적이 가는 꿈 애인과 싸우다 다시 화해를 하는 꿈 아기 젖 먹이는 꿈 꿈에서 보이는 아기는 근심거리 일거리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아기에게 젖 먹이는 꿈은 투자를 하게 된다는 해몽이 가능합니다 아기가 방 한가운데서 놀고 있는 꿈 자신의 주변에서 사고와 우한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질병, 두통이 있다 아기가 아닌데도 어머니의 젖을 빨아 먹는 꿈 조상의 유산을 물려받거나 뜻하지 않은 금전적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긴다 형제 자매가 재산을 나누어 받거나 어떤 일로 정신적 물질적인 자원을 얻을 일이 생긴다 아기가 오줌을 눈 꿈 일이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심하게 될 꿈이니 주의하세요 아기가 울고 있는 꿈 뜻밖의 슬픔 비보를 듣거나 집안의 우한이 들끓는다 인재, 사고가 생긴다 아기가 웃는 꿈 개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꿈이니 주의하세요 아기가 태어나는 꿈 좋은 일이 있음을 알려주는 길문으로 행복이 찾아올 진조이다 아기를 뵌 여자를 보는 꿈 하는 일이 잘 풀리게 될 꿈 아기를 시키는 꿈 예상치도 못했던 귀인에게 도움을 받게 될 꿈 아기를 안고 밥을 먹이는데 내가 울고 있는 꿈 하고자 하는 일이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심하게 될 꿈 아기를 안고 출장을 가는 꿈 운이 따르지 않아 하는 일마다 좌절을 겪게 되는 꿈이에요 아기를 잃어버린 꿈 고심했던 일이 해소되어 평온한 삶을 살게 될 꿈 아기를 인양하는 꿈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로 인해 마음이 편치 않을 꿈 아기를 재우는 꿈 고민이 생겨 불안해질 꿈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는 꿈 어떠한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유명한 직종의 연구사업에 관여하게 되는 꿈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꿈 애인과 싸우다 다시 화해를 하는 꿈 아기의 눈 밑에서 고름을 짜낸 꿈 누군가를 도와주게 될 꿈이에요 아기의 똥을 치우는 꿈 똥을 치우며 아무렇지 않았다면 하는 일에 성공하여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꿈이고 반대로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손해를 보게 될 꿈이랍니다 아기의 이가 나는 것을 바라보는 꿈 소원이 성추되고 좋은 일 이 생길 꿈 아기의 똥을 본 꿈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될 꿈이에요 아내가 담장 밑에서 아기를 낳는 것을 보는 꿈 취직이나 성진 혹은 많은 돈이 생길 짐조이다 아내가 아기를 낳는 것을 보는 꿈 취직이나 성진을 하는 기쁨이 있을 꿈 아는 친지로부터 아기를 받는 꿈 남의 죄를 떠맡아 사이좋게 같이 망신살이 뻗치게 된다 누명 구설 우한 등의 불운이 닥친다 아이가 기뻐하며 없는 꿈 불쾌한 일에 휘말리게 될 꿈 아이가 똥을 옷에 묻혀 기분이 나쁜 꿈 다른 사람에게 망신을 당할 꿈이니 주의하세요 아이가 병실에 빈자리 환자로 들어오는 꿈 뜻하지 않은 일로 고심하게 될 꿈 아이가 자신의 앞에서 토한 꿈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거나 고민이 생기게 될 꿈 아이들에게 간식거리를 주었는데 맛있게 먹는 꿈 굳은 일이 생기게 될 꿈 가까운 사람과 사이가 멀어지거나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될 꿈 가깝게 지내던 사람과 사이가 멀어지거나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뛰는 꿈 일에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꿈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꿈 아이를 귀여워하는 꿈 일이 실패하고 좌절한 아나를 보내게 될 꿈 아이를 만지는 꿈 쓸쓸하고 허전한 기분을 느끼게 될 꿈 아이를 얻고 돌아다니는 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꿈 대인관계가 멀어지거나 추진하는 일에 지장이 생길 꿈 아이와 대화하는 꿈 대인관계에서 굳은 일이 생길 꿈 사소한 시비로 인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이의 이빨이 새로 나는 꿈 바라던 소망을 이루게 돼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꿈 어린아이가 병이 드는 꿈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겨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꿈 어린아이가 없어지는 꿈 자신을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게 될 꿈 어미 캥거루의 아기 주머니 속에 새끼는 없고 대신 금 덩어리가 들어있는 꿈 국이 국명한 아들을 인퇴하고 집안에 엄청난 재물이 들어온다 신기 사업에 투자하면 거금을 거머쥔다 행운이 온다 여자아이가 엉덩이를 보이는 꿈 달갑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고생하게 될 꿈 여자아이를 본 꿈 일이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심하게 될 꿈 우는 아기를 달래는 꿈 못너 불안한 마음이 따르게 될 꿈 하는 일마다 고이고 뜻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이 생길 꿈 오늘에 빠진 아이를 건진 꿈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될 꿈 임산부가 시뻘건 피덩어리 아기를 낳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집안에 우한이 끓고 근심 걱정이 생긴다 고통 시비 싸움 불길 등이 있다 임산부가 죽은 아기를 낳는 꿈 기분이 매우 불쾌하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고 실패가 있다 자동차에서 아기가 우는 꿈 하루종일 다른 사람과 말다툼이 생기고 구설수로 망시를 당할 꿈 자신이 아기를 낳아 안고 있는 꿈 자업자득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에 업고를 눈물을 머금고 받게 된다 조상 중에 누군가 갓난 아기를 얻고 돌아다니는 꿈 궁 속에서 조상 중에 누군가가 갓난 아기를 얻고 돌아다니는 것은 짐이나 부담이 되는 존재를 지켜주고 있는 격으로 우설은 또는 직장 상사 친지 선배 등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상징몸이다 조상님이 아기를 얻고 걷는 꿈 답답하고 속상할 일이 생길 꿈 죽은 아기를 낳는 꿈 일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꿈이니 주의하세요 창문으로 아이들이 들어오는 꿈 뜻하지 않은 일로 고심하게 될 꿈이니 주의하세요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꿈 재물과 이권이 생기고 새로운 기회를 얻어 발전, 번창하게 된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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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